XSFM입니다. I, D, W, K 그냥 인간. 선한 약자를 약한 강자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는 거란 말이오. 21세기에 나온 문학작품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역시 최규석의 송곳에 나오는 구고신의 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작품의 제목, 송곳입니다. 사회에 대한 사회의 저항은 송곳처럼 생겼고 송곳처럼 움직이더군요. 가장 앞에서 가장 날카로웠다가 가장 먼저 부셔져버리고 마는 송곳 같은 인간은 매트릭스의 네오와도 같아서 희귀하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 아니며 사회의 산물입니다. 송곳 같은 인간이 사회의 산물이라면 송곳 같은 인간의 주변에도 날카로운 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시한 약자를 위해 시시한 강자와 싸우다 보니 본인도 시시한 것은 당연하고 시시한 삶을 영위하다 보면 누군가에겐 나쁜 놈도 되고 더 나아가 시시한 강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 역시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는 학생의 간부들을 경영계통 쪽으로 대거 취업시켜서 탄압을 분쇄하던 실력으로 더 견고한 탄압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위장 취업 노동운동의 구속수감 녹화 사업도 당해본 사람이면 더 좋아했고요. 아무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오늘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큰 연관성이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빠스티 체리아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프로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호는 천연 발효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 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 체리아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좋고 윤세민 에디터는 오늘 휴지 한 통을 쓸 기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렇죠? 잠시 여러분? 안 그랬는데 녹화만 시작하면 녹음만 시작하면 녹음만 시작하면 갑자기 콧물이 차올라요. 정확한 표현이요. 제가 옆에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아 네 그것도 그렇고 아 이거는 이제 피디님이 편집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요? 윤세민 기자의 얼굴은 충격적 내가 얼평하지 말랬죠. 여러분 뭐가 충격적이라 하시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안 났어요. 추수의 계절을 맞아 농축산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명절은 당연히 농축산인과 함께 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 내내 쉽니다. 네. XSFM도 이번 주 내내 쉽니다. 이번 주 내내신다고요? 네 내일 쟤네들 안 와요. 청취자 여러분들 두고 계실 때 쟤네들 안 와요. 그리고 금요일은 원래 노는 날이고 우리는 하루만 연차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번 주에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하루 이틀 붙여서 이번 주 내내 쉬는 한국에는 지금. 저는 처음 봤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만 덩그러기 아 이제 여기 이제 나와있는 비정규직들만 나와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청원정농축산인은 하긴 그런데도가 아니지. 애들 다 돌보고 나오셔야 돼가지고. 녹음 시작할 때 들어왔다가 녹음 끝나면 나갑니다. 보통 한량들과는 달라요. 저 바빠요 진짜로. 바빠서 빨파 해야 돼요. 진짜 축산업이잖아요. 아이 둘이 가축처럼 키우거든요. 그렇죠. 오늘 자동급식기처럼 이렇게 먹으라고. 그 안드로이드 앱이나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안 나오나. 이렇게 떼되면. 그렇죠. 좋겠어요. 이렇게 원격으로. 밥 누르면 밥 나오고. 지금 제가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먹다 남은 잡채를 해듣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려 먹거라 이렇게 했는데. 반찬 1, 반찬 2 누르면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데 아들은 분명히 500%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육아노동이 4, 5세면 끝나는 줄 아는데. 제가 본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이다. 보통 평균 32세까지 가는 것 같아요. 바쁜 농축산인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도 신문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읽어드리는데. 지난주하고는 다릅니다. 단 하나의 이유. 웃으려고 한 거고. 이번 주에는 좀 진지하고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웃으면 법적으로 좋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입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그냥 기사가 듣고 있는 와중에 유팬님 얼굴이 웃겨서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웃깁니다. 나사 티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저도 보고 샀으면 클라파했네 싶었거든요. 사려고 했는데 저도 에이치 후엔모 가서. 그렇죠. 이 후엔모에서 저게 되게 이뻐 보여요. 난 이거 후엔모에서 안 샀어요. 영국에서 샀어요. 진짜요? 5파운드에 30파운드 이상 무료배송이라고. 네. 말하면. 아무튼 쓰레기 같은 거 6벌을 사가지고 공짜로 배송을 받아서. 아무튼 정은정 농축산이 바쁘고. 오늘도 기사를 읽을 텐데. 기사를 읽는 데에는 우리 권소유 성우가 오전에 수고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1년의 기사들을 들어보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 봅시다. 먼저 첫 번째에 들려드릴 두 개의 기고 혹은 칼럼은 기사 배틀입니다. 네. 쇼미더 칼럼 트리플 세븐이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옛날에 문인들이 서로 카프 문단 안에서의 칼럼 배틀 이런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천재성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곤 했는데. 그게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요즘은 압니다. 여하튼 칼럼 배틀을 확인하시죠. 오랜만이죠 이런 거. 우선 선빵입니다. 먹거리 공화국 생엽 아이쿱 구성원의 초심 경향신문 정은정 농촌사회연구학자 입력 2018년 8월 16일 20시 40분 수정 2018년 8월 21일 16시 36분 42초 제가 수정을 하루 안에 하는 기사들은 많이 봤는데요. 수정을 5일 뒤에 했어요. 여기 특이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가 서너 살쯤일 때 옥수수를 쪄주며 이 옥수수 어디에서 왔게? 라 물었더니 생엽에서 왔지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이들은 생엽키즈의 생애를 살았다. 2000년대 초반 아토피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화두였고 친환경 먹거리만이 구원이었다. 나도 일찌감치 아이쿱 생엽에 가입해 올해 15년 차인 조합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굳이 물품 공급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생엽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곳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다. 협동조합은 사회의 경제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공통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사업체다. 그 중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 조합원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해 모인 조합이다. 현재는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공통의 욕구가 강한 편이니 대체로 생엽하면 친환경 먹거리를 취급하는 쇼핑몰인 줄 아는 사람도 많다. 오죽하면 생엽 슈퍼란 것도 생겼을까. 여러 생엽 중에서도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한 조합이 아이쿱 생엽이다. 윤리적 소비를 기치로 내걸고 조합원에게 윤소맘이란 애칭까지 붙여주며 활발하게 조합원 확대 사업을 펼친 결과 현재 조합원이 25만 명에 이른다. 식품기업에서 생산하는 라면이나 과자, 즉석식품 같은 대체제가 타생엽보다 잘 갖춰져 있어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매우 편하다. 커피, 초콜릿은 공정무역 상품을 취급해 공정무역 전도사의 역할도 겸한다. 모든 협동조합이 그렇듯 생엽도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된다. 아이쿱은 별도로 매달 만원가량 조합비를 내기 때문에 소비 집중도가 높다. 매달 내는 조합비가 아까워서라도 생엽만 이용한다. 장을 볼 때마다 일반 가격과 조합원가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만원의 행복은 덤이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아이쿱이 근래 노사 갈등 중이다. 아이쿱은 생산, 서비스 관련 노동자가 4천 명에 이르지만 고용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이번 노사 갈등도 주식회사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문제이지 아이쿱 생엽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15년 차 아이쿱 조합원인 나는 자연드림이 아이쿱이고 아이쿱이 자연드림인 줄 알았다. 게다가 조합원들만 자연드림파크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가 있길래 당연히 구례의 자연드림파크가 아이쿱 관련 업체인 줄 알았다. 내가 그간 조합에 너무 무심했다. 반성 중이다. 이번에 노조를 만들고 분규를 일으킨 노동자들은 평소 행실이 매우 나빴다고 사측에서는 주장한다. 노동 조합원들을 커피값을 떼어먹거나 생염라면도 몰래 끓여먹은 비위세력이라고 몰아세웠다. 카페 매니저인 노조 사무장을 카페 운영에 대한 의지 부족을 이유로 비어라 카우스 홀서빈과 청소담당으로 배치했다. 비어라 카우스 주방장은 초심으로 돌아가란 뜻이었는지 설거지 담당으로 보냈다. 하지만 사측은 새 근무지에서도 여전히 탐닦지 않았나 보다. 이번엔 아예 구례 주민인 노동자들을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 냉동창고 관리업무로 발령냈다. 노동조합은 윤리적이고 유능한 노동자들만 결성해야 할까? 20년간 노조 없이도 조용히 잘 운영되던 회사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화가 났던 모양이다. 협동조합형 사업체에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텐데 말이다. 구례 자연드림파크 사측의 생각을 당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한다. 아이쿱 조합원의 이름으로 저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설명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는 협동조합이란 혹은 생협이란 그리고 그것의 쓸모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점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노조와 사측 간의 분쟁이 혹은 노동자와 사측 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그리고 이 칼럼은 농촌사회연구학자 정은정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20년간 노조 없이도 잘 운영되던 회사란 20년간 노조가 없던 회사란 뜻이죠. 뭐 일단은 20년 됐어요. 아이쿱이 만들어진지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뭉뚱그려서 쓴 거고요. 뭐 구례자연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저도 사실은 생각 못해봤는데 협동조합 안에서도 입노동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노조가 없었지? 이걸 사실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아 맞다. 왜 우리는 그동안 조합에 노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지라고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렇게 쓴 거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노동자인데 그들의 노동권이 조합을 통해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공무원은 노동자인데 그들이 노조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시비가 붙는 나라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입노동이 있는 곳에는 노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자연 드림이 아이쿱의 브랜드인데 이 구례 자연 드림 파크는 아이쿱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초창기에 저도 조합원이니까 매번 차익금이라고 해서 땅 부지도 사야 되고 건설비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쿱 조합원들한테 이자를 좀 높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연 드림 파크가 왜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한 게 자꾸 식품 혼입 사건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홍약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혼입된다거나 식품 사건들이 계속 나고 이러니까 이걸 아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의 어떤 라인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농촌도 살리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처음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차익금을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아무튼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낸 돈이 상당히 들어간 자금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펜션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일일 여행이라고 해서 여행 답사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게 이렇게 지경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경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자연드림이라는 브랜드가 아이쿱의 브랜드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폰드도 똑같네요. 네. 그게 윤쌤이한테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늘 폰트 중심주인. 그 가슴에 서 있는 나사와 동일한 폰트로 노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연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노조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이쿱 제가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럴 때 아이쿱 홈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클릭 클릭하는 바에 자연드림 파크가 있어요. 그런 건 일반 조합원들은 당연히 같이 하는 건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아이쿱 쇼핑몰 이름도 아이쿱 자연드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례 자연드림 파크 맨 아래 보면 여기는 회사는 다르네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강한 채소. 여튼 이런 디스의 선빵이 날아왔어요. 경향신문은 언론사잖아요. 반론을 실어야 되잖아요. 이게 제 글 최초로 가장 많이 댓글도 달리고 그랬는데. 아니요. 저희 청취자가 댓글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트가 또 드랍됩니다. 경향신문에 또 다른 기고가 나왔어요. 기고. 생협 조합원으로서 해야 할 일. 경향신문. 2018년 8월 21일. 이차경. 아산 YMCA 아이쿱 생협 이사장. 지난 17일자 경향신문에 생협 아이쿱 구성원의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구례 노동 갈등에 대한 칼럼을 읽고 고캐를 바로잡고자 한다. 2017년 20주년을 맞이한 아이쿱은 환경과 농업, 건강을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농민 직원 등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독립된 집을 지어 살아가는 생태계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다. 소비자 생협으로서 아이쿱 생협의 주인은 사회, 정치적 신념, 종교, 생활 처지가 다른 27만여 명의 조합원이다. 그런데 아이쿱을 기업화된 협동조합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이쿱 생협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 또는 의도적인 고캐를 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이 초기 조성과 투자에 기여했고 자연드림파크에서 생산된 물품의 판로를 열고 소비자들의 방문을 적극 조직해 파크가 활기찬 공간이 되도록 협력하고 있다. 조합원의 이름으로 관심과 애정을 지니는 것은 고무적이나 소비자 조합원들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직접적인 주인은 아니다. 한국의 생협은 농민들과의 직거래 계약재배에서 출발했다. 한국에서 1차 농업만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농민들의 소득을 더욱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차 농산물 판매만이 아니라 이를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집약된 곳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이다. 소비자 생협인 아이쿱이 대규모 투자 등 초기 부담을 감당하고 몇 년이 지나 안정화 단계에 이른 이후 소위 돈이 되는 단계에 농민 직원 등에게 주인자리를 넘겨주는 일은 이상적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쿱은 그 약속을 지켰고 현재 그곳의 주인은 파머스쿱의 농민들과 가공생산자 520여 명의 직원들이다. 아이쿱 생협이 마치 노조를 만든 이들을 비위세력으로 몰아 인사조치한 것처럼 지적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노조지회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징계를 둘러싼 현 사태의 발단은 노조 간부였던 이의 폭력과 갑질행위로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노동자의 제보였다. 당시 관리자, 현 노조 간부는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노동조합 설립을 방패삼아 그 뒤에 숨으려 했다.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관리자로 인해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받았던 상처와 고통은 크다. 그렇기 때문에 17일자 칼럼에서 커피값 1800원과 생협 라면으로 요약한 비위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호도하는 일이다. 지면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하는 이들이 정황을 제대로 읽고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리더의 책임이며 지금 조합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왈가왈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농축산인?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번 문제를 전체적으로 호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똑바로 살라니까.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답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이 상황을 자세히 알고 여기 보니까 정은정 농춘사회 연구학자는 여기 생협 회원이라 그래야 되나? 조합원. 조합원입니다. 여기 이차경 이사장은 아이쿱 생협 이사장이고 지역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끼리의 대화 같아요. 우리는 생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은정 농축산인 농촌사회 연구학자가 쓴 말 중에서 내가 주인인 아이쿱이 근래 노사 갈등 중이다.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본인의 칼럼에서. 그런데 여기 이차경 이사장님이 쓴 데서는 조합원의 이름으로 관심과 애정을 지니는 것은 고무적이나 소비자 조합원들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직접적인 주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례자연드림파크라는 곳은 아이쿱 생협과 법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곳이니까 정도라고 해석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거기 궁금한 건 일단 그럼 직구 시작을 하죠. 현재 그곳의 주인은 농민들과 가공 생산자 520여 명의 직원들이다. 그런데 그 직원 중에 아마도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쟁이 행위를 하려고 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차경 이사장께서는 노조 간부가 잘못했던 거다.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노조 설립을 방패 삼아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한 거다. 따라서 노동탄압같이 정은정 농촌사회 연구자가 이야기한 거는 호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농축산인을 혼꾸녕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단 생협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례군은 친환경식품 가공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 근무 인원이 5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을 유치해 조성한 친환경식품 클러스터 단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올해 11월 현재 근무 인원 511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109억 원의 근로소득이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용인원의 정규직 채용과 자체 최저시급 7300원 지급 등 일하기 좋은 근무 여건을 조성해 근로자 평균 연령이 38세일 정도로 젊은 층이 많이 돌아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식품 가공 공장과 영화관 체험관 등의 문화휴식시설을 갖춘 6차 산업 모델로 연간 11만 명의 유료 방문객과 전국 자치단체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식품산업은 장치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과 아이쿱생업은 고용목표 천명 달성을 위해 자연드림파크 2단지 및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 가족호텔 건립, 주택단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딱 들어도 보도자료입니다만 보도자료로 보면 세상이 그리고 다 밝고 예쁩니다만 여튼 훌륭한 건데요. 네. 근무 인원들도 많이 했고 평균 근로자의 연령이 38세면 농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젊은. 그렇죠. 농촌에 근무 인원 500명의 평균 근로자의 연령이 38세인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것도 농업기업이. 구례군 입장에서도 좋아 죽겄고. 얘기를 보니까 아이쿱생업을 유치해서 조성한 친환경 식품 클러스터 단지가 구례자연드림파크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앞에 두 사람의 디지션을 보면 그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아이쿱생업의 조합원이 주인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은 준 다음에 법인을 독립시켰다라는 이야기겠죠. 아무튼 이런 곳이 있네요. 네. 저는 생업을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합비 내고 제가 물품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활동인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한살림이나 그리고 아이쿱이나 행복중심생업, 두레생업 우리나라에 생업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 조합원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회사에 다 관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매운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한 회사가 잘못하면 내가 무슨 삼성의 주식이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되게 신념 따라서 갤럭시를 절대 안 써 이러는 분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건 절대 안 쓴다.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삼성하고. 갤럭시 보이콧하는 분 국민 비율 중에 되게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삼성 주식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제 일반 평조합원 입장에서 사실은 칼럼을 쓴 건데 제가 받아먹는 공급받는 물품 중에 상당수가 다 구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구례 자연 드림파크에 공방이 있거든요. 라면 공방, 유정랑 공방, 하다못해 오리. 공방이란 여기서 생산 라인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공방도 사실 유행하는 말이죠. 공장이란 말보다는. 공장이라는 말의 어감을 좀. 네. 그래서 공방이라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먹고 있는 식생활을 구성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구례에서 온 거고 자연 드림파크 안에서 생산된 것들이라면 저는 거기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속한 아이쿠 조합에서 늘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게 윤리적 소비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야말로 공장무역 커피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의 커피를 먹으면서 뭘 그렇게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공장무역의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를 먹을 때 그런 뭐지 그 나라의 착취 문제라든가. 생각하고 잡사라.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라면은 생각하고 먹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먹으면 주로 이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저런 갈등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굉장히 우리 조합에서 중점 사업이었고 그렇다면 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저는 농촌 사약을 하니까 특히 농촌 지역에 이런 커다란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는 또 연구자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저의 항변. 네. 그렇대요. 좋은 취지를 갖고 조합원들을 모았고 조합원들은 좋은 취지를 갖고 참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서로 특보고 네. 그리고 이제 구례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는 뭐 아이쿠의 좋은 취지에 구례의 식품 클러스터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것의 음식을 소비하면서 또 나름의 책임감도 함께 느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네. 단순해요. 굉장히 저는 그 정도인데 그러네요. 2000년대 이후에 생협이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것 정도는 그냥 한국에서 산 성인으로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오며 가며 보면서 잘 보입니다. 지나가는 트럭. 네. 혹은 유기농마트 같은 데서 눈에 가끔 보이고 네.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협 중에도 저희 광고 이야기가 오고 갔던 곳들도 덜어 있었고요. 네. 어른들이면 아 여기 저 그냥 가입해서 돈 써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가입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 결과 정원정 농축산인의 아드님 따님처럼 먹을 거란 생협이 주는 것. 네. 조금 더 발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큰다리 제발 라면만은 농심 먹읍시다. 엄마. 자기가 어떤 식품 선택권이 왔을 때 생협 음식은 너무 순해. 더 많은 엘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달라. 아 이거 좀 아닌듯? 그 정도로 진짜 생협 키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식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식품 선택권을 박탈한 부모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농축산인 페이스북 보면은 생협 물건으로 만든 음식이 아니면 무조건 자랑하잖아요. 이건 내가 손 좀 댔다 이것들아. 우리 1차 농산물도 많이 받아먹어요. 그런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저 진짜 우리 조합 사랑합니다. 탈퇴할 생각이 없어요. 15년간이나 제가 충성을 다했는데. 오빠 내가 그 가디건 입으실 때 금방 열받아서 벗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심지어 대의원됐었다니까요. 옛날에. 조합에 제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조합에 관심이. 그건 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터를 광고를 듣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창고로 발령. 고용 승계 제안했다. 한국일보. 2018년 8월 22일. 홍인택 기자. 문화서비스 팀장에서 해고자로. 청소파트 근무자였다가 영화관 티켓 바랭 근무자로. 대형 리조트에서 31년간 일하다. 지난해 1월 전남 구례군 구례 클러스터의 팀장으로 입사한 문석호 씨가 1년 8개월 동안 겪은 일이다. 빈 책상 대기 근무. 2개월 정지까지 겪은 그는 냉동 창고 물품 분류 근무재로 발령받아 구례에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충북 괴산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의 일터였던 구례 드림 자연파크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 때문이다. 이 사례는 칼럼배틀에서 나왔던 사례랑 다른 사례인가요 혹시? 아니요. 같은 사례인데요. 그래서 한국일보 홍인택 기자님이 제가 아는 한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가장 크게 다뤄졌어요. 문 씨는 자신의 고초가 지난해 3월 시작된 자연드림 매장에 이른바 점간이동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연드림은 신규 개설 및 소규모 부진 매장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당일 입고 후 남은 물품을 매출이 높은 안정화 매장으로 옮기고 남겨진 재고는 구례 자연 드림파크 식당에 식자재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 씨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이런 정책에 문제제기를 냈고 이후 회사 측의 징계와 부당 노동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각지의 재고 물품을 식당 한 곳에서 처리하기는 무리였다고 주장했다. 하루 20상자씩 들어오던 식자재가 80상자 이상으로 들었고 재고로 남겨진 물품이라 상태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식당 매니저 이순규 씨는 그러나 회사 측은 친환경 유기농 식당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 차이라고 설명했다. 구례 자연 드림파크 방문객이 이용하는 식당 식자재의 친환경 재료 비중을 90%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선식품 유통 흐름은 산지에서 매장, 매장에서 이래, 구례 자연 드림파크에서 선별해서 식당 식재료 사용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입해 가정에서 조리를 하는 시간 주기와 동일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불거진 갈등으로 지난해 5월 회사 측은 문 씨를 팀장 직위에서 해제하고 청소 업무에 배치했다가 한 달 만에 해고했다.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능력 부족이 이유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문 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부당 징계로 결론냈고 사측은 식자재 폐기율이 급증해 사용자에게 5200만 원 상당의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문 씨는 회사에 문제를 지적했더니 수천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징계를 냈다며 분노했다. 매니저 이 씨도 지난해 6월 직위 해제돼 미화 업무에 배치됐다. 이 씨는 회사가 노조 결성 움직임에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문 씨와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 33명의 조합원과 함께 구리의 자연드림파크에서 노조를 출범시켰고 이후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게 거의 한 1년이 지나간 싸움인데 다뤄지지가 않아요. 신문에서 잘. 제가 이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이유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쿱 생협 노동조합 이런 식의 키워드로 조합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중앙일간지나 유명한 매체에서 안 다뤘습니다. 우리 이따 농정신문 섭섭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농정신문이랑 광주드림이라는 매체가 유일하게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말고 큰 회사는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도 경향이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칼럼배틀에서 이차경 이사장님의 문장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부당노동회의가 없었다고 판정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한국일보의 기사에는 부당징계로 결론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저도 헷갈려서 좀 알아봤더니 그때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징계를 해제해주신 이렇게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징계 잠시만요. 이거를 그대로 읽을까요? 뭔데요? 이 관련이 너무 저도 복잡해가지고 노조한테 문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냐면 부당노동행위란 사법적인 용어고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준이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10%도 채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노동자들한테 부당노동행위를 했어. 이거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나 하고 징계 철회에 대한 신청을 하나 했는데 부당노동행위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거는 기각하지만 징계는 철회하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거봐라 부당노동행위 없다고 지방노동행위에서 나왔지 않냐. 이 과정이에요. 그건 설명이 나가야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열받지 않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설명됐는데요. 지금 하셨어요. 비방용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눈 보고 얘기하면 우리끼리 따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녹음행위이 꺼졌는 줄 알고. 녹음은 왜 꼭 귀찮게 해. 그래서 그렇게 사측은 봐봐라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저도 순서나 정황이 되게 헷갈려서 오늘까지 최후까지 팩트체크를 해갖고 왔죠. 그런 상황이군요. 이게 만약에 확실히 노동관계로 해서 관을 타면 관을 타게 되면 그다음부터 해석이 복잡해져서 사측이 하는 말과 노측이 하는 말이 둘 다 맞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곳의 노조는 작년에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를 읽고 있으면요. 2017년 7월 12일 날. 그리고 내용을 보아하니. 저는 어려웠는데 저도 지금 열심히 봤어요. 봤더니 구례자연드림파크라는 곳이 오늘의 주 무대예요. 이번 주에 이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어떻게 표현해야 올바를까요? 아이쿱 생역과는 법적으로 다른 회사. 그렇게 되고 그런데 다른 회사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자회사로 가질 수 없어요. 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협력업체처럼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거죠. 그거는 공시가 또 돼 있어요. 아이쿱 생역의 입장에서는 협동조합원의 출자로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례자연드림파크는 그냥 회사고 협력사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공방의 오너들 그리고 생산자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책임자다. 혹은 사측이다라고 아이쿱 생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초기에만 해준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굉장히 아이쿱에서 공식적으로 내는 자료 연차보고서라든가 브로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협력이라는 거. 협력이고 우리 파트너 집이 있고. 저는 너무 헷갈려요.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드는 질문은 협력사에서 노동쟁이가 있는데 왜 그걸 상관없는 협동조합에서 감싸주거나 그 협력사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느냐. 협력사에서 노동쟁이가 있으면 똑바로 알아봐라고 불어령을 내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순서상.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쿱 생역에 저를 디스하자면 저 같은 조합원이 많은 거죠. 그냥 싸고 맛있고 안전하고 유기농이면 좋지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나한테 받아지는 물건이 괜찮으면 그 협동조합이나 협력사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 안 하는 사람.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저는 이미 25만 명이네 27만 명이네 하는 이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정체성보다는 쇼퍼 정체성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또 그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올바르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올바르고 그게 맞는 건데 저는 정은정 농축산인 같은 경우는 농축연구자이기도 하고 저희가 농축산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쿱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어나는 노동쟁에 대해서 아이쿱의 조합원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저는 그동안 교육을 참 많이 나갔거든요. 제가 각 생업 단위의 어떤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고 음식과 관련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강의하러 갔다는 뜻입니다. 네. 돈 벌러 갔다는 뜻. 그렇죠. 그런데 그랬다마다 말한 저의 말도 책임을 져야죠. 제가 어쨌든 농축산이고 이쪽 공부를 하는데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체육까지 지켜보겠다고 지난번 제가 대한민국 치킨전 할 때 저의 소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처음에 협동조합의 어떤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가입한 것도 있고 그동안 계속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도 좀 책임을 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비자이기도 하고 생산자이기도 하고 다 뒤섞여서 살잖아요. 딱 갈라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이 반론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콥 조합원이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노동 모사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서두와 이거는 노조원의 문제다. 관리자의 문제였다라는 반론이 올바른 반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비리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뻔하고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측의 입장을 한 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라면 노조 간부들이 원래 그렇게 좀 부정한 세력들이었고 설사 진짜 그게 다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장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뒤에 숨겠다라는 그 논리거든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노동자의 권리잖아요. 저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착하고 좋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만약에 저도 만약에 제 저가 다 까발려진다고 하면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영자가 착하고 노동자가 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게 노조가 결성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아니고 물론 공식적으로 아이콥 생업이라는 곳이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 결성을 방해했거나 반대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그 프레임은 좀 탐탁지 않아요. 매출이 5천억 원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의 기록이에요? 최근 기록이요? 5천5백억쯤 되고 올해 193개의 자연드림 매장. 25만 명 이상의 조합원. 이게 이제 아무튼 국내 1위라는 거 아니에요? 국내 1위고 굉장히 갑자기 큰 성장세를 겪었죠. 겪었다? 그러니까 성장세를 했었죠. 그러니까 따님 아드님 크는 동안 내내 소비를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레인지의 상품들을 만드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흐름이 딱 느껴지죠. 초반에 원래 이 생업이 한국 생업이 출발했을 때는 농촌 농업 문제에서 좀 출발을 했다고 보셔도 돼요. 농산물들 가격들이 너무 보장이 안 되고 하니까 어떤 도농 직거래 형태로 이차경 이사님 말을 그대로 워딩을 따자면. 그래서 농촌의 애정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필요한 단체고요. 네.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도 많이 서로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비자는 도시의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그리고 식품을 공급받을 그런 의지가 있고 니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되게 재미있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협동조합 이론 공부하고 그러면서 관찰을 하는데 그때 단무지 같은 거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자유게시판 가서 이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공식품 분야를 단무지 같은 거 완전 단순한 가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붙을 정도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가공에 뛰어들어야 되겠네요. 가공하게 되면 공장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이게 과연 우리의 생업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 이런 논쟁까지 있었던 데였거든요. 가부와 무관하게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게 곧 생산자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점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저것도 만들어주세요가 되면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만들지 할 때 갑자기 바나나 우유도 나오고 바나나 바나나나 우리나라에서 나올 걸 다 충당이 될 건 아니고 초코우유도 나오고. 아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죠. 뭐 이제 공정무역이니까 뭐 써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대한 욕구들이 되게 많아진 건 젊은 아기 엄마 아이를 키운 엄마들 입장에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양산식품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생업에다가 계속 그런 요청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업 주체로서 이게 소비자들 혹은 소비자들이 조합원들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건 연구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 조합을 되게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가공식품이라는 건 공산품이잖아요. 그럼 아주 안정성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드는 시설은 사실 플랜트 시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건 계속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 공장 라면이 우리밀라면이 여러 제품 옛날에는 우리밀라면도 한두 종류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해물라면 무슨 라면 무슨 라면 심지어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대기업보다 4분의 1 정도의 첨가물이 들어가. 그러니까 첨가물을 아예 다 빼고 만들려면 라면이 진짜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면은 우리밀를 쓰되 스프의 함량에 어쩔 수 없이 한 4분의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 제품보다. 가격을 맞춘. 네.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첨가물을 아예 안 쓰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의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라인이 갖춰지고 나면 라인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법인은 망하면 안 되거나 매출이 줄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때문에 초반에 좀 많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냈던 조합원이에요. 그럼 리스크가 커진다. 네. 그럼 뭐 그런 거죠. 경제적인 리스크를 법인이 떠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생산자에게도 그 리스크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든 생산 공산품이 안 팔리면 갑자기 수맥가를 정해놓고 과일이든 채소든 내주던 농민들이 갑자기 값을 덜 받게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조합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서로의 논리가 어느 것이 옳고 틀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가공식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참탁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입장에서는 라면은 라면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를 소비하는 방식이 라면뿐이라면 우리 애처럼 되는 거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거참 라면 농심 먹으시다 엄마. 왜냐하면 그 가공식품 개발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 제품 맛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면 물품 심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조합원을 참여해서 맛보고. 조합 내에. 테스팅하고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 이번에. 똑같아 이럴 때 있거든요.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조합이 크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시장의 요구니까요. 조합은 또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 역할도 있는 건데. 이제 농촌 관련된 연구를 오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자가 점점 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원료를 그냥 대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제가 이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생산자는 결국 원료를 대주는 사람이 되고 주활동은 가공이 되어버리면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염증이 생긴다. 중간에 물 생수 취급할 때도 한 번 논란이 있었어요. 왜죠? 지리선 생수라고 지금 아이쿱 생업에서 생수를 취급을 해요. 그런데 저는 늘 논리가 좀 비슷하죠. 되게 지겨우실 거예요. 무슨 생업에서 생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수 생산할 때 지하수 뽑아야 되죠. 이거 보틀 만들려면 플라스틱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그때 게시판이나 이렇게 좀 했었는데. 조합 차원에서 무슨 토론회 같은 게 열리더라고요. 물 공공성 문제 때문에 생수를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우리의 지향은 수돗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생수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벌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해봐서 생수는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하면 대기업들이 에이 이거 돈이 안 되네 하면서 생수 사업에 손을 떼게 만들겠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수 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인연금이 생기면 그 지역에 노후된 수도관 같은 거 교체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되게 헷갈렸거든요. 저는 농수산인이 굉장히 잘못 전달한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논리였어요. 그래서 또 먹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생수를 취급을 하는데 오히려 몇 년 전부터는 탄산수가 또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 네. 레몬향도 있고 그냥 플레인도 있습니다. 네. 확장이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물은 뽑아서는 안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튼 이 물은 공공재고 개인 수익 사업으로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사업을 해보겠다. 대기업들이 철수하도록. 이건 제가 경제학의 마스터는 아닙니다만 유통이 핵심이 되는 중저가 시장에서 대기업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똑같이 남겨 먹더라도 이미 한 80%의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나중에 20%의 시장에서 떨이를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29데이즈 할 때 보면 거의 이윤을 안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30세일하는 큰 기업들은 못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이미 물량을 너무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그 물량 가지고 제가 받는 곳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이익 취할 거 다 취했거든요. 규모가 커야 유통시장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두저도 아닌 전략이라는 평가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략이 97년에 시행된 전략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생수시장이 막 시작할 때쯤에 생수시장을 선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수를 공급해서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면 되겠는데 이게 2013년의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물품은 늘어나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수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 이건 저는 점점점.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공식,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유입을 할 것이고요. 조합원들.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생협 중앙을 압박하는 하나의 요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재고라는 문제가 늘 남거든요. 재고라는 문제랑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라면 공방이 굴에 차려지고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돌아갈 정도 우리가 소비를 해낼 수 있냐고요. 그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생협 조합원들은 라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덜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에서 라면이라는 존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빠졌다고 생각해요. 딜레모가. 아무리 우리밀 라면이고 식품 첨가물이 기존의 대기업 제품보다 4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라도 라면 많이 드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조직이잖아요. 지금 한국의 생협의 현실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안전, 식품 안전 혹은 유기농 사양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는 더 발전할 거라는 생각 안 하죠. 그건 먼저 생협의 딜레마겠죠. 시장이 점점 더 가공식품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물은 저는 되게 이게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멍청해서는 거겠죠. 저도 아직까지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논리여서. 확실히 셋 다 멍청합니다. 지금 이탄이. 그런데 제주도가 삼자수로 먹고 산 지가 몇 년이 됐죠? 저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삼다수? 여튼. 외람됩니다만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윤리를 모든 윤리를 다 지키고 살아남을 방법도 없고. 시장을 키울 방법도 없습니다. 기업이요? 네.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잘못됐다고 그거 하나 계속 붙들고 막 20년째 후드려 깐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업이 한 가지 문제를 포기하고 발전해야 돼. 그런데 그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대. 결국은 그냥 기업이 커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 질문인 거죠. 기업은 커져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 어떤 부분에서 보고 누워야 하느냐. 그 고민들에 대한 얘기가 생협에도 있군요. 모든 기업에 있는데. 생협도 하나의 사업체니까요. 협동조합도 사업체니까 그걸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이 맞는가? 그건 저는 늘 의문 점점점. 일단 이건 그냥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광고를 좀 듣고요. 또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르넥 알아? 푸르넥?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낵.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푸르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선물로도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뭔가 부당노동 행위로 일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구례 자연드림파크 등기는 괜히 때 받네요. 네. 너 700원 되게 많냐? 제가 두게요. 점관위동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툭하면 700원 쓰네. 그냥 한 번 떼봤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등기 떼니까? 너무 여러 번 떼어, 영수증 갖고 와. 아니, 근데 대표이사가 올해 선임이 됐나 봐요. 네. 등기 자체가 올해 들어간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구례 클러스터에서 오가니 클러스트로. 이름 바뀌면서 등기를 바꿨나 보네요. 여튼 독립된 곳인데 우리가 하던 얘기는 뭔가 노동쟁이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였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생업이란 어떤 곳이고 잘나가는 생업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소개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네거티브한 보도 같은 게 나가도 그 회사의 소비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조합 관계자 여러분 저희들은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안 받고 그렇죠.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끄시고 저희들은 내일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아이쿠브를 한번 검색해보셨겠죠? 그리고 홈쇼핑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머 이런 제품도 있었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조합원이 되는 수가 있어요. 다들 이 안전제일 중에 이건 푸르넥보다 맛있겠는걸?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아까 제가 쇼핑몰에서 봤어요. 호넥을 집어들며 똑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튼 저희는 광고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쿱 생협 그리고 구례자연드림파크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와 정은정 농축산인이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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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